안녕하세요. 시를 닮은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동네 한바퀴를 돌아볼까 합니다. 여기는 오정동네에요. 여기는 대전 오정동에 있는 뒷산입니다. 지금 보이는 터널이 분산동하고 뒤화동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오른쪽으로 산책로가 있고 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정도 되구요. 그렇지만 햇빛이 나서 굉장히 좀 따뜻합니다. 이제 오늘이 6월 29일 토요일이구요. 이제 겨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왔는데도 이제 숨이 밝혀네요. 마스크 쓰고 산책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을 했네요. 오늘 하늘이 참 맑아서 좋습니다. 여기는 오정클린공항입니다. 사람들이 많나요. 그만. 일로와들. 하늘아 이거 타자. 이유넘은 트위스트네요. 이유넘은 허리돌리라고 하죠. 이유넘은 에어수핑이라는 겁니다. 온몸 좌우로 흔들기구요. 아들 열심히 운동을... 아들 핸들어봐.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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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